8살 연상연아 커플 가수 박군 36과 한영 44 이 결혼식 날짜를 확정했다. 박군은 3일 공식 팬카페 박군사단을 통해 드디어 소중한 제 사람과 결혼식 날짜가 잡혀 우리 박군사단 가족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긴다. 몇 조심스러운 시기이기에 4월 26일 양가어른 신지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하게 됐다. 고 전했다. 이어 결혼 후에도 항상 씩씩하고 한결같은 박군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몇 항상 제 편이 돼준 우리 가족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고 밝혔다. 박군과 한영은 지난해 sbs 필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서 mc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28일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으며 3월 7일 결혼을 발표했다. 2019년 한자네로 데뷔한 박군은 sbs 예능 프로그램 트롯신이 떴다 이 라스트 찬스에서 중결승까지 진출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sbs 미운 우리 새끼 채널A 강철부대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한영은 199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으로 2005년 그룹 lpg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에는 드라마 엄마가 뭐길래 해피 시스터즈 슈퍼대디 열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에 나섰다.